사주팔자와 마이선사 사주팔자는 동양철학과 점성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미래 예측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비록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사주팔자의 문화적 가치는 여전히 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주팔자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주팔자란 무엇인가? 사주팔자는 동양철학과 점성술에서 개인의 운명과 성격을 분석하는 중요한 보구입니다. 사주는 내 기둥을 의미하고 팔자는 여덟 글자를 뜻합니다. 이는 각각 출생 연어리시를 청강과 지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팔자는 주로 중국에서 유래했으며 한국, 일본 등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사주팔자의 구성 요소. 사주팔자는 내 기둥과 여덟 글자로 구성됩니다. 내 기둥은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의미하며 각각 청강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주. 출생년을 나타내며 조상과 부모의 영향을 봅니다. 월주. 출생오를 나타내며 경계자매와 청년기의 환경을 봅니다. 일주. 출생일을 나타내며 본인 자신과 배우자를 봅니다. 시주. 출생시간을 나타내며 자녀와 만년의 운세를 봅니다. 청강과 지지는 각각과 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개의 십강과 짜,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개의 십이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음양과 목, 화, 토, 금, 수의 오행이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청강은 하늘의 기운을 나타내며 오행과 음양을 구분합니다. 지지는 땅의 기운을 나타내며 동물의 상징으로도 사용됩니다. 사주팔자 분석은 내 기둥의 청강과 지지를 바탕으로 개인의 성격, 건강, 재물, 애정, 직업 등을 예측합니다. 청강과 지지의 조합을 통해 개인의 성향을 파악합니다. 배운과 세운을 통해 특정 시기의 운세를 예측합니다. 사주를 통해 적합한 직업과 진로를 추천합니다. 사주팔자 분석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주팔자는 개인의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혼, 직업 선택, 사업 시작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주팔자는 유용한 지침이 됩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비교하여 궁합을 봅니다. 사주를 통해 적합한 직업을 추천받습니다. 사업의 성공 여부와 적합한 시기를 예측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주팔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문화와 신앙이 결합된 형태로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사주팔자는 동아시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주팔자는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합니다. 사주팔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중국 당나라 후기의 마이선사는 주로 삼배옷을 즐겨 입었는데 그는 천문, 지리, 주역, 기문, 둔갑, 명리 등에 통달하였다. 그런 그가 50살이 넘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늦게 본 자식인지라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을 문득 보니 10살이 훌쩍 넘은 소년이 되었기에 사주팔자로 아이들의 장례를 감정해 보기로 했다. 그랬더니 큰아들은 재상이 되고 작은아들은 거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앉혀놓고 운명감정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첫째야, 너는 이 다음의 나라의 재상이 될 팔자이니 열심히 공부를 하여라. 둘째야, 너는 거지 팔자를 타고 났으니 그냥 놀고 잘 먹기나 하여라. 이 애비가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으니 너희도 사주팔자대로 사는 수밖에 더 있겠느냐. 거지팔자라는 소리에 충격을 받은 둘째 아들은 거짓팔자라면 집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고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노자 돈 몇 푼을 받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졌던 돈이 다 떨어졌고 아버지의 말처럼 거지 노릇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얻어먹을 꽃을 찾다가 큰 부잣집 하나를 발견했다. 밥 좀 주세요 하고 구걸을 하여 개눈 감추듯 밥 한 그릇을 비웠지만 다음 끼니가 또 걱정되었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기에 돌아보았더니 들에 나가 일하던 머슴들이었다. 잠자리, 먹거리 걱정을 하지 않는 그들이 부러웠다. 그래서 머슴이 되기로 작정하고 주인에게 간청을 하여 그날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였다. 2년쯤 지났을 때 주인이 곶간지기로 발탁을 하였다. 그는 더욱 열심히 일을 했다. 이에 감동을 한 주인이 무남동녀인 자기 딸과 혼인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옛 집을 다시 찾아갔다. 그동안 둘째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을 몰라서 애태우던 마이선사는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둘째 아들을 보고 매우 깜짝 놀랐다. 둘째의 얼굴이 재상감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 거지 팔자를 타고난 둘째 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나중에 재상까지 하게 되었다. 한편 재상이 될 팔자라고 했던 큰 아들은 늘 방탕한 생활을 즐겼으며 결국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다. 거지가 된 큰 아들의 얼굴을 보니까 거지가 될 상으로 이미 변해 있었다. 마이선사는 후세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겼다. 사주불여 신상하고 신상불여 심상이다. 즉 사주는 신상보다 못하고 신상은 심상보다 못하다. 결국 심상이 가장 으뜸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보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당신을 만듭니다. 우리들은 생각을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행복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비참한 생각을 하면 비참해지고 병적인 생각을 하면 정말 아프고 실패를 생각하면 정말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